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랜만에 스팽클이 들어간 실을 보여드릴께요 양은 많지 않은데 이제 좀 컬러가 비슷해서 같이 섞어서 뜨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거는 1313번 이구요 기본 베이스는 제가 지금 4가지를 올려놨는데 기본 베이스는 다 똑같습니다 솔립사 색깔은 연한 인디핑크 제가 계속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컬러고 나머지는 이태리 면사 이거는 흰색만 있는거고 1190번에 들어간거는 이제 검정색이 좀 들어가 있죠 똑같은 실이구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램술 아이보리 연보라 계열 라벤더 인디핑크 계열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4가지 컬러 중에 다른거는 스팽클만 다른데 이거는 연한 인디핑크 1313번 입니다 아마 다른거 14번 15번 이 세가지는 거의 섞어서 떠도 잘 모르실 거에요 티가 거의 안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팽클도 아주 작은게 들어가서 이제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이것 때문에 얘 뭐 따가워서 못입는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스팽클 실은 집 안에서 보면 이렇게 잘 티가 안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햇볕이 있을 때 입으면 반짝반짝 거려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1316번은 스팽클이 민트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316번은 이제 위에 세가지 색하고 섞어서 뜨시면 좀 다른게 이제 완전히 티가 나기 때문에 1316번은 일부러 배색을 할게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7mm로 뜨기 때문에 샤롱 가디건을 뜨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